이게 177억 아닙니까? 그죠? 알겠? 본전 측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도 옵션 띄우면 한 200억은 받을 것 같은데 이런 게 222억 아니에요 그죠? 보보마 띄우는 거 별로 안 어렵잖아 도전 트라이 아 숏먼치님께서 무기를 선물해 주셨거든요 고맙습니다 아! 아 잡혀야 되잖아 아! 아! 오늘 무슨 요일이야 아! 주말에 해야겠는데 아 매직 퀄적 하는 거 말도 안 되지 쌍레전드리도 아닌데 얼마나 안돼 1,2,3,4,5,6,7,8,9,9 아 36억 갖다 버리는 것 같은데 이거 내가 보기에는 고민 좀 해보자 일단은 일요일이 된다 며칠 남았죠? 수묶음토일인데 아 너무 오래 걸리는데 당연히 되어있을거라고 생각을 했네 아 맞다 거의 근데 주말에 껴야 되잖아 너무 오래걸리잖아 잘 봐 수목 오늘 패스하고 묶음토를 해야 되잖아 3일동안 아니 3일이면 225는 찍지 않나? 무기 없이 할수있나? 여기서 보보마 뜬다 그럼 매직 걸작한다 보보마 뜬다 매직 걸작한다 아 이거 더 사야될려나? 부족하네 아 40 20 그 놈의 20은 왜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네 개손해다 근데 지금 내가 먹는게는 그치 벌써 20억 쓴거 아니야? 127억 주고 샀는데 아 여기 스타쿠스도 못하잖아 생각해보니까 아니 또 옵션 보고 생각하자 아 이거 물 까버렸네 보고 생각하자 보보마나 보마마가 뜬다 마마마가 뜬다 매직 걸작해야 돼 아 나왔다 30 뜨면 바로 매직 걸작한다 나왔어 사냥용 나왔어 아 20이잖아 아 추가 옵션은 12% 있으니깐 아 30%라고 봐도 무관하구만 2초에다가 보공 2%가 달렸고 인트 24짜리 이렇게 위안을 잡자 아 그냥 매직 걸작 합시다 177억을 주고 큐브에 큐브에 한 20 몇 억 쓰고 매직 걸작을 해서 별 올리는데 얼마 들어갈지 모르는데 현재 그 상황이네 255 없었던거 치우기 이게 스타버스로 해야되는데 305 집어넣는건데 팔뜬이 200억이다 132 왜 132였는데 이렇게 높아진거 같은데 아 이거 파방해야돼 진짜 해야돼 파방을 해야되는 이유는 간단하지요 노작이 터지면 50억이 더 붙더라 아 소방이야 한 번에 되면은 그래도 마음 편할거같다 어 나이스 샷 굿 야 잘올랐다 다행이다 스타포스에 돈 안 썼네 거의 아 그래도 개손해중에서도 그래 손해정도로 맺건네 힘이 쉽사 요거 어떠냐? 나중에 개손해볼까 이거 사면은 나는 마리플 사고 싶은데 형 좀 손해보고 그냥 갈까? 어차피 내 돈 내가 쓰고 그렇게 손해 안 볼 것 같은데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조금 손해보고 저거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쿠라게가 무기보조 맞췄지 전재산은 68억밖에 없거든요 나 왜 68억밖에 없어요? 200억밖에 없었나 내가? 아 이거 이걸로 사지 말고 다른 캐릭터로 살걸 아니 늦었는데 벌써 무기는 잘 옮겨 왜 이걸로 샀냐 돈이 없는데 아니 이걸로 말고 숏먼치로 샀으면 되는데 괜히 이걸로 사는 생각해보죠 글러브는 그렇게 필요 없거든요 사실상 오토스틸을 어차피 초반에 쓸 거라가지고 어차피 앱 쓸 5셋이 안 돼 실질적으로 보스할 때만 쓰는 거거든 아 99 아저씹집판이네 100이었으면 생각해봤을 것 같은데 아저씹집판 옵션이네 왜 100도 아니고 99이야 아 네 백충이라서 99 잘 못삽니다 템을 천천히 맞추는게 좋긴 한데 요거 사면은 딱 본전치기인 것 같아요 그쵸 나중에 가입값하고 이제 수수료 들어가는거지 제일 적정해 보이긴 하네 음 아 뭐여 50억 넘어졌잖아 좀 비싼네 차라리 식작하는게 낫겠다 근데 유장 없어졌잖아 그치 유장이 없어졌어 이거 유장이 없어졌어 살게 없다 이거 아 팔렸다 아 아 오케이 뭐 급하게 맞출 필요 없겠지 그래도 요정도 템 맞춰놨으면 얼추 사냥이 되지 않을까 일단은 뭐 나무 사는데 아 아 이거 사자 저렴하네 이게 제일 샀다 이거 써 됐고 아 그러면은 이제 보조묵 무기 바꾸기 많이 올라가다 873,500 기운찬 루시드 아 아 많이 올라가다 60 아우 템 두개 바뀌고 수공 212만 대 하트가 있네 아 성배 안 좋구나 자꾸만 하트 하트 어 리튬 리튬 마트 아 3억 5천 까지 막 주고 이렇게 사야되가지고 아 오버 같은데 하아 어떡할지 고민이 되는 거 많음 아 폐거리아스 좀 오버 같은데 아 그냥 사막 5천 주고 샀까 16 마력 4밖에 차이 안나는거 70% 뭐지 아니죠? 16개 다 됐어 이제 방어구들 맞추면 될 것 같은데 조금 뺄게요 네이투마트 게임 됐어 240만 맞춘거 무기 한 250억 들었는데 팔 때 200억 200억 되지 않을까 싶기는 성부에 유괴사 4000원 주고서 리투마트 보조무기 130 마마마마마 요렇게 해놓구요 천천히 나머지 맞춰봅시다 포스터 쿠크 마침넘 에르 스 Ave 스탑 google ент 2500 차 green peak nh onto